자, 우리 중요한 기능은 다 붙어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선물로 챙겨 드릴게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로컬 로스트로 하드 코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API와 또 서버의 디플로이에서 실서버에서 사용하는 API 주소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에서 떨어뜨려서 별도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때는 뭘 보면 되냐면 환경 변수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환경 변수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envloca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정보들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중요한 또 특히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비밀 정보가 담겨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API URL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envlocal이라고 파일을 만들면 아마도 여러분의 Next.js가 이 파일을 인식하기 위해서 서버가 꺼졌다가 켜질 거예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꺼다 켜시면 되고요. API 언더바 URL은 http localhost 9999 슬래시 이렇게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요. 자, 일단 서버 컴포넌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는 이 주소를 아까 그것으로 대체하려면요. 여기 이만큼을 환경 변수에서 가져오면 되죠. 자, 그때는 process emv api 언더바 URL 더하기 저장 하면 환경 변수에서 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리로드 했을 때 글 목록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음 생성 여기 create 쪽에서 우리가 글을 생성을 했을 때 현재는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create도 한번 환경 변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create page.js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서 서버와 통신하는 이 부분을 환경 변수로 바꿔볼게요. process, env, api, url, 더하기 저장 자, b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reate를 하면 작동을 안 하죠. 왜 안 하냐? 여러분, 여기 있는 process.api url을 찍어보시면 얘는 undefined가 뜰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있는 거 보시죠. 기본적으로 환경 변수에는 이 패스워드와 같이 기밀이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밀 정보까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노출이 된다면 저 정보가 브라우저로 전송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유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환경 변수는 layout.js와 같은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위한 환경 변수를 쓰고 싶다면 next public underbar를 접두사로 붙이래요. 해볼까요? 자, 이 앞에 next underbar public underbar api url이라고 하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next public을 추가해줬고요. 당연히 여기도 next public을 추가해줘야겠죠. 자, 리로드하고요. b, b, create하면 잘 생성됩니다. 잘 생성되는 이유는 이 next public 덕분에 이 api url이라고 하는 이 환경 변수가 웹 브라우저로 전송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안 때문이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버전 관리할 때는 저 환경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gitignore 파일을 보시면 여러분이 next.js 개발 환경을 세팅할 때부터 있었던 파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next.js에서 이러이러한 파일은 버전 관리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env 별표 블라블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next.js는 아예 .env 로컬을 버전 관리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조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개발을 하다보면은 이 .env 로컬의 기본 형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걸 보고 .env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env랑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example .env 로컬에 여러분이 샘플 정보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때 확장자가 .env 파일을 보고 저걸 .env 로컬로 바꾼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개발 환경을 또는 실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env 로컬이라는 저 파일을 여러분이 커밋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른 부분들도 환경 변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리드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업데이트도 바꿔주고 컨트롤에 딜리트 기능 관련된 부분도 바꿔주고요. 자, 됐습니다. 잘 됐는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이제 없으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Next.js에 대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수업을 만들었거든요. Next.js에 대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지식지도 섬화를 방문해 주세요. 후속 수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ext.js의 사용자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끝. 카충은 스 elite. sterreich. . 감사합니다.